오늘 문화의 수승커드 팀입니다. 소개해드려야 하는데 너무 아쉽습니다. 마지막 팀이라서. 도전하는 젊음의 열정과 비판 시대의 정신을 표현한다고 합니다. 뭔가 지금 표정들이요. 에너지가 넙지어 흐르지 않는 음악이 시작하면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토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? 아 강해요. 여러분 마지막인만큼 정말 큰 박수를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. 문화의 수승커드입니다. 박수 부탁합니다. 박수 부탁합니다. 박수 부탁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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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